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밤부터는 맹추위도 시작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곳에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 응원 등 야외 행사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밝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추락 현장에서 경찰, 소방, 지자체와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 헬기 잔해물과 사망자 유류품 등을 확보하고 비공개 정밀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헬기 관계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2명에 대한 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에 나섰고 2, 3일 안에 신원이 파악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헬기 비행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인원이 탑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건들과 관련해 강원도에서 총 10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원주에서 3건, 홍천에서 2건, 태백과 광릉, 춘천, 동해, 양양에서 1건씩 모두 10건을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할지 결정지을 방침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 9월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갱도에 매물된 광부가 숨진 것과 지난달 원주시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장에서 노동자가 폐기물 차량 적재함에 끼어 사망한 건에 대해선 각각 도급인인 석탄공사와 원주시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면장이었던 아버지가 마을 주민 수거사업비로 아들 명의 땅에 배수로 공사를 해줬다는 저희 원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당시 20대이고 농업인도 아닌 면장 아들이 농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현재 군청 과장이자 당시 면장의 공금 유용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횡성군으로부터 기초자료를 넘겨받은 강원도는 서류 검토와 관련자 소명을 듣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정식 감세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민준 8기 원주시의장식 인주위원장들이 공장 인허가 거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MBC 보도 이후 두 달 만에 원주시가 해당 건물의 공장 등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공장이 허가 조건과 달리 주류회사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등록 취소에 따라 원주시는 건축물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같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갑작스러운 부지 매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을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 통합 터미널은 다음 달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원주시와 관련 업체에 따르면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동신운수와 고속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동부고속이 터미널 통합 운영을 위한 수수료 책정과 운영 방식의 대부분 합의함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통합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매표기는 시외, 고속 따로 운영되지만 요인 매표소는 통합 운영되고 고속버스 업체들은 시외버스 터미널 내 사무실과 기사 대기실을 임대 사용하게 됩니다. 원주시가 AK플라자 원주점과 공익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천사운동 후원금 1,004만 원을 전달하고 연간 3천만 원 상당의 원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백화점 고객과 천사운동 참여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 나무심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2천만 원을 강원지역에 전달하고 관내 초등학교에도 2천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식물이 배치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주간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한 가운데 1일 확진자도 소폭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890명으로 전날보다 388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9명이 줄었습니다. 시, 군별론 원주가 273명, 횡성이 17명, 영월이 12명, 평창 17명 등입니다. 지난주 주간 확진자는 1만 1,726명을 기록해 그 전주 1만 2,153명에서 427명이 줄어 2주 연속 줄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1,149명, 위중증 환자는 25명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